여기는 건축물이 되게 특이하고 예쁘네요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 한번 들어가볼게요 신기하네 예뻐요 그죠? 건축이 너무 예뻐 여기가 뭐하는 데지? 차를 마시는 데인가? 집에 들어서니 아주 마당도 예쁘네요 어머나 어머머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 강아지들이 다 이렇게 착해 사람도 그러고 사람한테 달려들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본척도 안하고 어머 신기하다 여기 뭐하는 데지?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공기가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와우 이야 티샵인 것 같기도 하고 영상원인가? 사람들이 앉아있네? 하이 여기 사원인가? 절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네 여기도 또 강아지가 있네 어머 신기하다 여기는 강아지들이 사람을 사람한테 막 우리는 달려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네요 신기하다 그분이 나름의 나름의 강아지는 앉아있네요 근데 crear 여기는 불국사처럼 이렇게 회랑으로 이루어져있네요. 이렇게 산골에 이렇게 또 깊은 산속에 이런 훌륭한 정원을 갖춘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신비롭네요. 이런 옛스러움과 역사가 보이는 이런 곳이 진짜 아름답네요. 자연 속에 그냥 심어놓은 듯한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현대 건물하고 좀 다른 그런 느낌을 주네요. 감동입니다. 감동. 여기 진짜 정말 너무 좋네요.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다. 진짜. 와우. 너무 아름답죠? 공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안에는 부처님이 계시네요. 역시 부처님을 모신 곳이 다 아주 명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기도 명산 명소에는 부처님이 계시네요. 와우. 진짜 아름다워요. 음. 불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와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어머. 나는 진짜 이건 나에게 좀 충족한 생일이에요. 근데 이걸 돼볼 수 있다는 거. 와우. 오늘 생일 선물이에요. 와우.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ênio elliot 공소장님이 너무 Take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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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충족해. 이렇게 또 전자도 굉장히 아름답게 좋아해 있네요. 아... 어머. 와우. 천상 세계에 온 거 같아. 천상. 우와 우. 우와. 너무 아름다워 오우, 너무 아름다워. 오, 이렇게 물 소리 들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요. 오우, 오우.. 오우.. 이곳은 너무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정자인데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현대인들이 이런 거를 즐길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시간을 쪼개서 초를 분을 쪼개서 사용할 정도로 특히 주식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클릭 한번 하는 데 따라서 엄청난 자기의 어떤 이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유롭게 앉아 있을 만한 이 정자가 여기 아마 세상 시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아마 이런 생활들이 좀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봐요. 이곳에도 태국도 역시 이런 한가로운 이런 곳은 반치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바쁘고 어떤 빌딩 숲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활기차잖아요. 그곳에는 돈도 있고 자기가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활과 밀접한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더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일이 그다지 지금처럼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며 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오면 예술을 그때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사람들이 그만큼 다른 일에 소요할 시간들이 다른 일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잘 여기서 즐길 수 있는 또는 사람과 또 이런 건축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지금은 빨리빨리잖아요. 건축도 금방 빌딩이 서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아마 수공으로 하나하나 사람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도 이런 건 아마 못할 것 같거든요. 너무 진짜 훌륭하네요. 저는 옛사람이었나 봐요. 이런 데 오면 더 신비로운 그런 경이로운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빌딩 좋게 가 있을 때 뉴욕 갔을 때보다 더 아주 그냥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고초 아래에서 저 아래 마을이 보이네요. 현대인들, 현대와 과거 역사가 남긴 거래와 소원지가 시가지가 고었네요. 이곳에 산 걸 좀 여기 와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네요. 대비됩니다. 완전 과거와 현대 고 delegation 쪽에서 자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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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동봉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각들 세이히도 대공에서 발주하기, 고기, 고기하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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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anc BU